조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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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똑딱똑딱똑딱 시간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미국을 건국했던 사람이고 100달러짜리 지폐의 주인공 바로 벤자멘 프랭클린입니다. 어? 피를 침을 밟으란 벤자멘 프랭클린인데 벤자멘 프랭클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바로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쇠부치의 녹과 같은 존재다. 시간을 허비한다는 소리는 게으르다는 뜻이죠. 쇠부치의 녹과 같은 존재다. 쇠부치가 있으면 녹이 끼잖아요. 그럼 쇠부치가 부식돼. 결국 쇠부치가 부식돼서 빵꾸거나 결국 그 쇠부치가 못쓰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이 시간을 허비하거나 게으른 사람은 인간은 쇠부치의 녹과 같은 존재래요. 그 주변을 부식시킨다. 그 사람이 부식시킨대요. 그리고 그 게으름은 그 시간을 허비하는 것들은 결국 나중에 가서 누가 쫓아오느냐. 가난이 쫓아온대요. 가난이.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잣대는 바로 누가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가난을 낮은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수학적 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공부가 쉽지가 않아요. 인생과 축소판인데요. 여러분 고2 고3 고1 고3 고1 고3이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지금 3년이 여러분의 6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60년 아니면 80년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1분 1초가. 그래서 계획표 쓰시고 쇠부치의 녹과 같은 존재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쇠부치의 녹과 같은 존재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오늘 이야기. 다시 계획표 짜시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계획표 짜십시오. 매일매일 반성하시고. 그리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